삼복 더위인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스님의 연결 보보를 내려주신 종정예아 대종사님, 원로 대덕컨스님,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종회의원 여러분, 각계기관장님, 사부대중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스님께서는 평소에 청정심과 자비심으로 요액중생하라고 저희를 가르쳤습니다. 바로 실천에 옮기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더 나아가서 지구천 공생이 동남아 뿐 아니라 저 멀리 케냐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부르는 곳마다 달려가셔서 힘껏 돕다 보니까 많이 몸이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함께 밖에서 같이 연결식을 못하고 이렇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하게 됐고 또 여러분께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점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자들은 스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앞으로도 서로 화합하고 스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